오늘도 나라 준비한 곡들로 이어서 보고 계시면 신청곡들로 엮어서 열심히 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이 어제가 부족했다며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또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첫 곡은 우리 사랑님들을 지켜주세요 하는 여정인 가수의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렷, 격려 한 번만 더 틀어주세요. 다시, 처음부터 다시. 말도가 좀 작은 것 같아요. 다시 갑니다. 하나님, 어제의 눈을 풀어주세요 하늘이 눈 better 제발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하늘이여 제발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나보다 더 더 많이 사랑한 사람 날 위해 기도한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같은 하늘 아래 있어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하늘이여 제발 불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오케이 나보다 더 더 많이 사랑한 사람 날 위해 기도한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같은 하늘 아래 있어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하늘이여 제발 불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하늘이여 제 기도를 끌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